최태훈 1심의 김현정 판사 여러분들 김현정 판사는 이 최태훈 회장의 여러분들 1심은 서울가정법원의 2020더합 30064 사건 번호 아마 2020년도에 여러분들 사건이 시작됐는 거예요 서울과정법원 가사합의 2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6월 18일 보도를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1심에서 2심의 여러분들 재산 분할액이 너무 컸는데 한 젊은 분께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보를 여러분들 꼼꼼히 다 확인해 보니까 제보 사실이 맞는 겁니다 김현정 부장판사가 판결 내린 이후에 1심 판결 후에 곧바로 법무부인 발언으로 여러분들 이직했고 법무부 발언이 당의 연도에 매출의 천억을 돌파했고 당의 연도에 sk개혁사가 그에게 이런 수임료를 안기둔 사건이 있었고 그럼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에 김현정 부장판사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다 소득자 신고를 했을 테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질문을 퍼플렉스트 이름 던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구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퍼플렉스트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ai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채치 pt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꼭 같은 질문을 채치 pt한테 던진 겁니다 그럼 채치 pt는 어떻게 여러분들 김현정 부장판사의 이직과 sk계혈사의 거액의 수임 이직한 법무법인에 거액 수임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딱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사 독립성 및 공정성 만약 판사가 판결 이후에 특정기업이나 관련 법무법인에 영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 충돌 문제 만약 판결 이후에 곧바로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옮겼다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무법인 수임료 판결 이후에 해당 법무법인이 대기업으로부터 그에게 수임을 받았다면 이것은 판사의 이전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거래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AI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AI가 이것은 판사의 이전과 연관이 있는 최태훈 회장의 1심 판결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및 조사, 윤리규정 강화, 수사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부정 또는 비리와 연관된 증거가 있다면 수사당국이 개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지 여부는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개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투명해진 겁니다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결 내린 다음에 특정 법무법인으로 여러분 이직하고 SK 계열사가 그에게 여러분들 수임료를 지불한 이 사건을 대충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인간 변호사가 아니고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ai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판사의 이전 판결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수임료 급증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글의 재미나이에게도 또 물어봤습니다 항상 상호체크라는 게 중요하니까 구글의 이름 재미나이가 이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판사의 판결 및 논란이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법인 발언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결과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 의혹 판결 이후에 적각적인 사퇴 및 법무법인 입사 판결 이후에 민감한 시점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점에서 판결에 대한 의혹을 더욱 정폭시켰습니다 구글의 재미나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무법인과의 검전적 관계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임을 받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ai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김현정 판사의 사건과 관련해 고등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걸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증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없고 김현정 판사 측은 1심 판결과 사퇴 및 입사에 대한 관련 의혹에 대한 부당한 공기라 주장하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을 밝힌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ai가 이런 내용을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법부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이라든지 김현정 판사의 그런 입장문 발표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ai 의견이지만 제가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라는 점은 ai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상충문제 직무윤리문제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점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특유재산 문제가 대부분에서 굉장히 쟁점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양은경 기자 외에 그런 ai들이 답을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김현정 전 부장판사의 납득할 수가 없는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특정 법무법인에 스카웃된 것하고 그리고 그 법무법인에게 당의 연도에 sk계획사인 구성경건설 sk에코프렌트가 그에게 이런 수임료를 안겨주는 사건을 마친 부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ai들에게 질문을 던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